강원 지역 교회들도 부활의 기쁨을 나눴습니다. 원주시 기독교연합회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로 원주중앙성결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연합 예배를 드리고 원주시의 발전, 예배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. 다시 회복되어서 부활의 나라에 부활의 영광으로 드러낼 수 있는 빛을 발하는 견고한 자로 선들지 않냐는 우리 원주의 또한 교회와 또한 사업장과 자녀와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되기를 최여름으로 축복합니다.